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한번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40일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어느 유세장에서 한동훈씨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폴짝폴짝 뛰더구면요.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강원도에 또 인파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뭐 한영인파가 좋은 일입니다. 인파가 밀리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득표수를 만드는 거죠.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너무 절박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거라고 봅니다. 압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선거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으냐.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됐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상상초련한 대로 이른들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작까지 할 필요가 없는 선거인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지만 그것도 심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번을 한 겁니다.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10번 정도를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든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미뤄보면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미래라든지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접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믿음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고 기소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게 그 정도로 무지합약 이름대로 선거를 만져도 대통령 이하 모두가 다 입을 다물었던 거죠. 그게 본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이름면 확신일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국힘당이나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실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 가지고 선거에 손을 안 대는 것은 너무나 이례지고 예외적인 경우인데 확률을 아주 낮게 봅니다. 이제 누가 누구의 여러분들 그런 전망이 오를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일 지나게 되면 누가 곡소리를 낼지 그냥 그게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한 4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 그것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더 이렇게 선거의 진실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료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안 하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즐겨 인용하는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2022년 6월하고 2023년도 11월 달에 같은 지역의 선거에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가 폭등을 합니까 따블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한 거죠. 1년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따블로 뛴 겁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렇게 가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함께 이런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2판 4판 깽판인 거죠. 이걸 다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전투표자 수 실제로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투표소 단위별로 이렇게 개수 카운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가스를 작성해서 전국의 1만 8천 개 투표소에서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 몇 사람 관내 사전투표 몇 명인 것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해 가지고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경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